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 게임입니다. 오늘은 PS5의 커스텀 케이스 판매가 시작될 것 같다는 소식과 닌텐도 스위치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 소식, 2021년에 출시될 기대하고 있는 게임 케나의 소식, 그리고 오늘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Let's go! 소니의 PS5의 양옆 케이스가 쉽게 탈부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커스텀을 하거나 소니에서 커스텀 플레이트를 출시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죠. 그런데 PS5가 출시가 되자마자 플레이트 스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커스텀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았고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니에서 PS5의 케이스의 특허는 우리에게 있다면서 판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해서 이 플레이트 스테이션은 선주문을 받아놓았던 돈을 모두 되돌려주며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니에게 고발할다면 고발해봐! 라고 하면서 PS5의 커스텀 플레이트 케이스의 판매를 예고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D 브랜드라는 회사인데요. D 브랜드는 스마트폰 케이스나 보호필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D 브랜드가 그들의 레디 페이지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5 페이스플레이트를 소개합니다. 라면서 올블랙 케이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PS5 페이스플레이트의 전세계 리더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니 고소할테면 고소해봐! 라며 당당하게 판매를 시작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전에 플레이트 스테이션이 소니로부터 경고를 받고 판매를 중단한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1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올해 말에 플레이스테이션 페이스플레이트의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이 배송되기 위해 우리 창고에 쌓이기 전까지는 선주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판매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 이러면서 사퍽 2077의 CDPR이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을 판매한 것 역시 디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D 브랜드는 왠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회사 같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니가 판매를 중지시킨 플레이트 스테이션은 전세계 무료배송이었습니다. 아직 이 D 브랜드의 페이스플레이트가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에서 파란 불빛을 영롱하게 내뿜는 올블랙 PS5는 탐이 나는군요. 다음! 닌텐도 스위시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은 언제나 역대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히는 게임이고 출시 이후 많은 오픈월드 게임에 영향을 미쳤으며 2019년 E3를 통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가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알려 많은 게이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정보가 없어 아직도 젤전 야숨 2가 언제 출시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면 젤전 야숨이 출시된 지 4년이 됨과 동시에 올해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35주년이었던 것 같이 2021년은 젤다의 전설이 3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위해 보여줬던 많은 이벤트들 같이 닌텐도에서는 젤다의 전설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젤다 무쌍 게임을 보여주면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프로듀서 아오누마 에이지는 젤전 야숨 2의 업데이트를 발표하려면 팬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년 초에는 출시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닌텐도가 이 35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늦어도 내년 말에는 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젤전 야숨 2가 이전 원작보다 살짝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레일러에서도 음악이나 배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난 속편이었던 뮤즈라의 가면을 떠올려 볼만 합니다. 그리고 아오누마는 이번 속편을 제작하면서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젤다 야숨 2가 서부를 배경으로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닌텐도가 좀 더 생생한 세계 다양한 사건으로 게임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펑 77의 버그에 질려가는 지금 젤전 야숨 2가 나왔다면 딱일 텐데 그래도 내년 35주년에 맞춰서라도 출시만 해준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부디 요즘 게임 시장의 유행인 출시 연기 이런 거 늦춰지는 거 이런 거 없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다음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이 연말연시를 위한 렌더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스크린샷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스크린샷 중 하나는 주인공이 밤의 빛 속에서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빛 속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이 스크린샷들은 새로 나온 CGI 영화 같은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아직 스토리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공식적인 시납시스는 케나가 성스러운 산의 사당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은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와 탐험에 중점을 둔 스토리 중심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죽는 것과 비료가 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더 로시라는 작은 영혼들을 모으고 키울 수 있게 되며 그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주변 환경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엠버 랩스가 PS4, PS5 및 PC용으로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게임은 2021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바이벌 게임 스트랜디드 DB 에픽게임스 스토어에서 24시간 동안 무료 배포됩니다. 오늘 시작해서 12월 29일 11시 AM 이스턴타임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30일 새벽 12시 59분까지입니다. 에픽게임스 스토어에 가셔서 구입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게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스트랜디드 딥은 인디 개발자 빔팀게임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좌초된 비행기 추락 생존자가 되어봤어요.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만나보세요. 헤매고 발견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도 방금 무료로 받았습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가 기다려집니다. 싸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닌텐도가 젤다 시리즈 35주년에 맞춰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를 출시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 커스텀 PS5 케이스는 과연 소니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고 페이스플레이트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3일 연달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체크체크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